어때? 오는 건 아니야? 아... 가는 건 못 할 것 같아. 근데 내가 한 마디 해볼까? 진짜 너 대신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. 어, 알겠어. 보이비 형이... 어. 오빠네 팀으로? 오겠다고 얘기했어. 보이비 오빠가 간다고 했어, 그러면? 지구인 오빠한테? 그럼 오빠는 8명 다 된 거네? 아니, 결정 안 했어, 우리. 보이비 형은 받을지 말지? 그래서 너한테 얘기한 거야. 네가 올 거면 그냥 끝내게. 저는 이걸 듣는 순간 띵 한 거예요. 다 나처럼 오래 갈 생각일 줄 알았지만 보이비 오빠는 또 아니었구나. 그러면 나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봐야겠다. 내가 어쨌든 너 알지? 처음에 어떻게 그림 그렸는지.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야. 우리 팀이 설령 지더라도. 근데 시간이 없어. 나 가면 생존권 보장돼? 무조건. 탈락 공부에 안 들어, 나 가면? 절대. 생존하고 우승하는 게 어쨌든 목표니까 6블록으로 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봐야겠다,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. 네. 여기가 누구누구 있지? 지금. 한번 봐보자, 한번. 팀을 한번 봐보자. 근데 우리가 이기면 어쨌든 간에 덜 떨어지는 거고. 난 이 거야. 1, 2. 안녕하세요. 들어가도 될까요, 바오가이 형님? 아니, 아니, 아니. 지금. 우리 지금 들어가서. 내가 사탕만 그러면, 사탕 하나. 사탕. 감사합니다. 어쨌든 여기는 얘네들끼리 미션 하다가 끝날 거야. 여기는 내가 봤을 때 찢어있고 이기불락 없어질 거고. 아, 이거 누나 갈 수도 있겠다. 아, 신수 님 가는 거 아니에요? 아, 이거 신수 누나? 갈 거 같다. 이거 설득 당하고 있다.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. 누나가 나가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냥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고 제 플레이는 생각하고 있었어. 지금. 여기가 이렇게 됐잖아. 맞아, 죄송합니다. 근데 여기서 지금 이 그림을 만나고 있는 거야. 네. 그리고.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를 제이피도 반대하고 있어서. 제이피도 반대하고 있다고? 제이피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었대요. 그래? 안 될 것 같다라고 방금 제이피랑 얘기하고 있을 때 같고. 그래서 그런 상황인가. 우리 팀은 그런 생각 없어요? 옮길 생각, 솔직하게. 나 솔직히 말할게. 난 있어. 난 지금 고민돼. 고민 중이야. 여기 6팀. 6팀? 응. 일단 저는 너무 혼란했고요. 어제 우리 말했던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느꼈던 감정들 그거 뭐지? 그거 어디 갔지? 나갈 것 같은 분위기라는 걸 다 인지를 한 것 같아요. 잘했어. 글로지 중에 material. 1,2,1,2,1,3,5가 뉴욕은 탭XLMV. 2,1,2,3,0,1,3,0,5,0,0,5,0. 한글자막 by 한효정